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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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내용이나 전후의 행적 이런 것들이 수사 성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 단계여서 그 수사 과정을 지나고 나면 특검이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당장 지금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도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또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재발 방제라든지 정책 개선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입고 진실발견 책임자 처벌이 가장 바른 사태 수습이라는 말씀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이나 정책 방향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만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올 테고 또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또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북돋아줘야 될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각하기 일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양당 정책이 같은 것을 같이 가동해서라도 대선 공약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상생협치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자주 찾아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